안녕하세요 모두디오입니다. 오늘은 로저스 리뷰를 오랜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저스 로아스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렸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어요. 가장 위세가 강했지만 요즘엔 좀 약해졌죠?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 스튜디오 1A 리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튜디오 1이 좀 더 유명한 기종이 되겠습니다만 1A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과 1A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조금 제법 다른 모델이에요. 1A는 PM510 이때 같이 나왔던 그것보다 더 후기형 개념의 제품이 되겠고요. 크기나 이런 것들은 스튜디오 1하고도 같고 PC1 이런 기종들과 거의 동일한 기종이고 녹음 영상은 언제나 정보란과 고정 덧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추천 포인트 말씀드려볼게요. 로저스가 가장 좋은 점은 좋은 밸런스에요. 그리고 구형 대비 발전된 음향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. 상대적으로 좀 더 신형에 해당을 하니까요. 이것 또한 구형입니다만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로아스의 좋은 밸런스와 발전된 음향 특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저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. 중소형 괴짜 크기로써 BC1이라든가 스튜디오 1과 같은 크기고요. 전문 포트 가지고 있습니다. 로아스 중에서 가장 평탄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죠. 로저스가. 하베스는 약간 밝은 느낌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스팬더는 상당히 어두운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평탄한 밸런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신형 계열이 되면서 밸런스적으로 조금 더 좋다. 음향 특성이 조금 더 향상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. 답답하지 않은 보다 생생한 고역을 기반으로 기존 구형들이 현악 쪽에서만 좀 소편성에서만 강점을 가졌다면 피아노 쪽도 타격감도 드럼 같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더 잘 구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. 로저스와 하베스 그 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약간 더 밝은 쪽에 해당을 한다. 구형 대비요. 그래서 브리티스 사운드의 전형적인 구형의 매력들은 소폭 빠졌지만 음향적인 부분에서의 성능은 향상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스튜디오라는 이름을 붙인 부분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. 물론 스튜디오 1도 그렇습니다만 1A는 보다 더 스튜디오적인 부분에서 어필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게 아닌가 약간의 염가와도 들어갔고요. 그렇지만 그렇다고 막 엄청 떨어지는 그런 기종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. 그래서 브리티시 최강 브랜드와 매력적인 사운드를 낮은 가격대로 큰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다. 그리고 추천층은 크기는 중간방에서 작은 거실에 좀 어울릴 것 같다. 작은 방도 물론 약간 가능합니다. 그래서 분위기와 매력을 어느 정도 조금 가져가면서도 답답한 게 굉장히 싫어서 나는 전통의 유명 로아스 기종들이 좀 별로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오히려 어필할 만하고요. 더 비싼 기종과 구호의 구분이 안 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합리적이다. 매칭도 조금 더 쉬워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블랙이었기 때문에 디자인이 그냥 전형적인 모습이에요. 근데 투웨이이기 때문에 약간 내부를 열었을 때 뭔가 쓰리웨이 같은 기대는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닛이 발전됐기 때문에 투웨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. 고역 쪽에서는 셀레스천 트위터가 사용이 됐다라고 보여져요. 이 트위터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. 오닥스라든가 기존의 KF 유닛 들어간 거에 비해서 뭔가 기대 심리가 좀 더 낮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진 않습니다. 우퍼 보시면 약간 쭈글쭈글한 게 조금 먼저 눈에 띄실 거예요.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는데 이 로저스 쪽에서의 폴리 계열의 우퍼에서는 거의 10대, 한 5대 정도가 이런 쭈글쭈글함이 우퍼 쪽에서는 있거나 약하거나 없거나 이 정도로 나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운 케이스까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제가 본 심하게 운 것들도 소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. 엣지가 붙은 것도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도 아주 나쁘진 않고요. 오히려 이런 부분이 거의 리포터 되지 않았던 경쟁 브랜드에는 폴리 저 우퍼가 아예 깨져버리는 케이스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나쁘게 꽂이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장터에서도 이런 것들 파실 때는 좀 고지하고 판매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점도 저는 참 신기합니다. 전면 포트를 가지고 있고요. 후면은 바이와이어링 단자를 가지고 있는 기종이고 잘 보시면 음압이랑 주파수 특성이 25Hz부터 20kHz까지로 상당히 많이 발전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약점 포인트 예의를 해볼게요. 당시로서는 구형에 비해 발전했다고 말할 수 있고요. 지금의 기준에서는 동사의 구형이나 스판더 같은 기종들에 비해서 고유의 특징이나 매력이 조금 빠진다고 할 수 있어요. 구형이 더 좋은 느낌? 이런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현악도 좋고 약점이었던 피아노 드럼 같은 부분에서 발전은 상대적으로 떨어진 만큼 또 개선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밸런스, 구형의 소리를 좀 더 좋아하는 계열이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비추드릴 수 있고 이 스튜디오 1A가 결국에는 스튜디오 7이나 LSCG 시리즈의 모태가 되는 건데요. 그쪽 시리즈도 로저스에서 공전의 히트까지 기록하진 못했지만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묻어나게 참 좋아요. 로저스가. 그런 부분에서 스튜디오 1A도 그런 쪽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매력 자체는 빠진다. 그래서 매칭은 좀 쉬운 편에서 보통 정도라고 생각하고요. 그냥 보통의 영국제 앰프 편하게 아무거나 물려줘도 잘 받아먹고 자신의 특성 잘 나타낸다고 생각이 되고요. 구형들은 네임이 좀 답답한 성질을 가진 것들은 네임들과 잘 어울리는데 네임이 아닌 보다 더 저렴한 앰프에서도 충분히 좋았습니다. 비추층은 그렇기 때문에 브리티시 사운드 중에서도 유명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기종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비추들이고요. 구형 특유의 특색 있는 매력을 아주 강하게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도 좀 비추를 드려봅니다. 하지만 저는 그런 기종들도 당연히 좋습니다만 스튜디오 1A와 LS 같은 모델들도 로저스의 보물 중 하나다. 왜?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1A만 해도 그래도 1A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약간 가격은 있지만 LS 시리즈에서도 7 뭐 이런 것들은 2 이런 애들 눈여겨볼 만한 기종이 됩니다.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요. 오히려 다른 로저스, 로아스, 그 외의 비주얼 브랜드들이 어떤 대체적으로 정보가 없으면서 큰 기대를 갖게 하는 기종들보다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자, 오디오 오디오 주간평가입니다. 재미로 보는 주간평가고요. 저의 평가는 감각적이고 음악적인 매력을 원한다면 비종도 없진 않습니다. 그렇지만 구형들에 비해서 좀 빠진다는 점 그러면서 B를 줬고요. 적절한 것이 최적이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매력도 어느 정도 있고 발전된 음향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A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. 어지간한 신형 애매한 기종들보다 훨씬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. 브리티시 사운드의 답답합이 싫은데 도전을 해보고 싶다. 그러니까 명기라고 생각하기 유명한 기종들은 실패해서 보셨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추천해 한 번 더 시도해 보실 만한 기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안 유명한 기종, 블로그나 이런 텍스트로서도 평가가 거의 없었던 기종을 유튜브에서 리뷰한다는 것이 제가 가진 단 한 개의 기종을 판매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. 신형에 더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고 리뷰를 위한 리뷰가 아니라 평가를 위한 리뷰가 아니라 그냥 더 많은 판매를 위한 이런 리뷰라고 다른 길을 저는 걷고 있는데 안 유명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떨어질 것도 저는 당연히 알고 있어요. 조회수 천이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. 이런 비주류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때문에 이런 진짜 리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것마저 없다라고 하면 진짜 구형 유명 기종을 제외하고는 신형이나 이런 그냥 판매를 위한 리뷰들만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유튜브 레벨에서는 정말 현실이거든요. 이런 비주류 제품들에 대한 평가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한국이라는 비좁은 오디오 씬에서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한번 부탁드려봅니다. 다음에 또 다른 리뷰로 인사드릴게요. 영상은 언제나 고정덕구와 정보란에서 보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